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달 들어 5월의 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1조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은 11월 이후 4조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화는 현물뿐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만 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완전히 복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추세적 귀환을 확인하려면 9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규모 계약 연장이 이뤄질 경우 확실한 매수 기조로 향후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공식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헝다의 디폴트는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보그 통신은 헝다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일 이자 8,249만 달러, 약 97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헝다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리스크 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헝다가 발행한 역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국유기업 임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광둥성 정부가 앞서 헝다의 부채 조정을 담당할 실무팀을 파견한 것을 감안하면 헝다의 중국 내 채무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가 한국중시에도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지진율 인하 이후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 등의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은 2011년, 15년, 18년 등 총 3차례 지진율을 낮췄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진율 인하 단행 10주 이후 기준으로 코스피가 인하 한 달 전보다 모두 상승을 했다며 지진율 인하는 중국 경기 부양의 중요 신호로 가치사슬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호재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지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만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 목표 주가 100만 원이 제시됐습니다. 주역 사업인 타이어 코드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사업인 탄소 섬유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키움 주권은 효성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3%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기존 목표 주가 컨센서 수는 89만 7천 원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어제 7.51%가 오른 7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현 주가에서 본다면 40%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 셈입니다. 키움 주가는 효성 첨단 소재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9.1배 수준이라며 탄소 섬유 매출 규모가 비슷한 중국의 탄소 섬유 업체들의 PER 53에서 83배 수준에 비하면 아주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탈모 화장품 출시 기대감 등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니아의 세계 최초 탈모 SI RNA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현대 타중권은 바이오니아의 탈모 화장품은 3번의 국내 인체 적용 시험을 통과했다며 식약처 심사 결과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 타중권은 또 지난달 분자진단 공장 증서를 완료해서 생산 능력도 약 9천 3백억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확대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 KTB 네트워크가 포스닥 상장을 위한 청약에서 4조 7천 4백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70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KB증권이 가장 낮은 300대 1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요 예측에서 50대 1로 다소 저조했음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우아한 형제들과 토스 등에 초기 투자한 벤처 캐피탈 중 한 곳입니다. 우수한 포트폴리오 회수 실적으로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 77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19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는 5천 8백억 원이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16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오는 16일 포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중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어나가자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거래 시장 같은 경우 오미크론 관련 우려감이 완화되는 점, 또 중국 지준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난했지만 반등은 제한적인 이런 모습이었지만 일단 최근 우리 시장 반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이 IT 업종의 반등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심이라든가 유동성 등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와중에도 IT 업종으로의 이런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거래일에도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일부 안도감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이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주들의 이런 주가 조정,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라든가 기존 주도주의 차익 실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배경엔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반도체 업종, 사실 연말이라든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좀 이르게 오미크론 관련 이슈가 도리어 이러한 재고 조정 이슈를 앞당기면서 반도체 업종의 반등을 조금 더 빨리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의견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과 더불어서 앞서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등에 따른 반도체 업종에 따른 기대감, 또 디렘 현물가가 계속 좀 빠졌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도 디렘 현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디렘 가격 현물가 반등에 따른 이런 기대감도 다시 한번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IT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성격으로 일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내에서 두드러지는 매수세 유입과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좀 캐치하셔서 매매 측면에서 좀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루스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 세분화해서 보자면 핸드셋 부품 업종도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대비 내년도 모바일 출하량을 약 2배 이상 잡았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자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 이상, 전체 모바일 출하량 역시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출하량을 잡았다라는 점은 올해 이런 공급망 난조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출하가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망이 일부 해소된다든가 출하량을 좀 더 증대할 것이라는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밑에 단 밸류체인 성격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이러한 모습 등의 이녹스 첨단 소재, 나무가, 자화전자 등의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IT 업종이라 보기는 좀 그렇지만 SK 스퀘어 좀 먼저 관심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를 주요 자회사로 갖고 있는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봉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SK텔레콤과 인적 분할에서 시초가 8만 2천 원에 시작한 종목입니다. 일단 뭐 그 상장 이후에 좀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대거 연일 출해되면서 주가 조정을 좀 맞은 모습인데요. 일단 뭐 단기간에 좀 많은 수량이 시장에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수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선반영된 주가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요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점 등과 더불어 반도체 업황이 나름 좋아지고 있다는 점 등과 더불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받을 수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SK 스퀘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을 투자한 점 또 넵튠의 자회사인 옴마인드의 지분도 좀 확보하면서 투자 회사로서의 M&A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자회사인 원스토어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M&A와 IPO 관련 기대감도 좀 연초에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주가 재평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전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긍정적인 모습인데 반등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수준 아직도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최근 반등 배경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탄탄합니다. 3분기 호실적으로 좀 이미 우수한 실적 체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또 그리고 MLCC 수요 증가는 여전한 점이다라는 점에서 최소한 주가 상승의 이런 배경으로는 계속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홀로렌즈를 추진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로서의 수혜도 일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핵심 제품인 MLCC의 플러스 알파 효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심의 이런 고부가 사업 강화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작용할 예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IT와 반도체 업종 반등과 더불어 삼성전기의 상승 추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으로 포인트 삼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관련주로 SK스퀘어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